세계 최강의 트럭 볼보 FH-16 출시 볼보 트럭이 상용 트럭 중 3개에서 가장 힘센 700마력의 뉴 FH-16을 발표했다. 신형 FH-16은 이전에 660마력이었던 성능을 40마력 향상시키고 요해 배기가스 배출을 감소시켰다. 새로 개발된 16리터 6기통의 T16G 터보 디젤 엔진은 최대 출력 700HP, 최대 토크 3,150NM의 성능을 자랑한다. 배기가스는 유해물질인 질소상화물의 배출을 40% 이상 감소시켜 올 10월부터 시행될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올을 충족시켰다. M. 데일리커 KR 데이터 뉴스 XML IMG 이득 0000000028 NS13711 J.PJ J.PJ 볼보 트럭 측은 신형 엔진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로키 산매 호주의 사막 등지에서 극한의 테스트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K M. 데일리커 K K K K K K 한글자막 by 한효정